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렘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의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의 베들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어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성탄의 빨간색 초록색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야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성탄의 초록색은 1년 내내 변함없는 색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입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탄에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로 황제가 가장 흉압법으로 찍은 죄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 감옥의 지하 3층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구나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구나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셨습니까 왜 제가 나가서 세계복음 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저를 메워 놓습니까 거기에 메셔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받습니까 복음 전파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막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바울이 하루에 16명을 만납니다 로마 군인 4명씩 4교대로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또 바울이 어떤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영적인 밥상이다 내가 여기 메워 있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에게 또 간증을 해주셨죠 개척을 하실 때 버스 전도하시던 집사님이 딸 아이의 이마가 찢어졌는데도 그 부분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힘쓰므로 복음 전파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확고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옹호하던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반대로 바울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잘 됐다 바울이 갇혀있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확고한 기쁨을 선포하죠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응답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스타트만 운동 3인 1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세겹줄이다 세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전도포럼하면 장결자들과 새가족들이 주니계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면서 스타트만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기쁨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품었을까 그 부분을 붙잡고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동방박사들 많은 사람들이 혹시 점성술과 점치는 사람 박수무당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원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고대에는 천문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천체를 관찰해서 사회현상을 예측하고 정책에 반영할 정도로 천문학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입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이 몰락하고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땅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로마 시대와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적대적인 관계를 무릅쓸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달려온 동방박사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죠? 확신이에요 아 저를 별을 보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완전 확신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민숙이 24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가 좀 의문점이 있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이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동방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세 번 시간 정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고위 정시인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 바벨론이 다니엘이 있는 시대에 몰락했어요 페르시아가 점령합니다 페르시아 때도 고위 관리로 다니엘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 땅에도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은 자 렘런트들을 통해서 세계보구마 2, 3, 7, 4, 5천 종족 보구마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에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세상이 그래요 크리스마스다 이벤트를 막 합니다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제가 한참 어릴 때 우리 성도님들 한참 젊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탄절만 되면요 새벽에 곳곳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찬양도 부르면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막 민원을 넣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요즘 시대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보다 옛날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축제 과자 받는 날 뭔가 선물 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퇴색된 거예요 지금 세상도 소동하지 않습니까 산타, 루돌프, 캐롤 아이때는 선물, 쇼핑하는 날이야 술 마시는 날이야 축제하는 날이야 이러면서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주인공이신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마태고금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니라 성탄이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의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드 임마누 원넷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헤롯이 난리가 났죠 아니 내가 왕인데 지금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장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헤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렐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 아들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서 왔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확신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죠 이들 유대 예루살렘들은 예루살렘들은 학자들은 헤롯 왕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신했어요 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시는구나 그런데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해요 두 살, 세 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고 다니면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만앙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동방박사의 자세입니까? 아니면 헤롯 왕의 자세입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의 자세를 가진다 그들은 메시야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끝!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스타트만 3인 1조회 완전히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의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육신의 몸을 지금 입고 있을 이때 이때만 지금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오늘도 출근하면 만나지는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만나지는 불신 친인척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3인 1조 운동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인 1조를 통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장단기 결석자 그 다음에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불신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장단기 결석자들을 저희가 깨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아 옛날에는 함께 활동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그 영혼들 온라인으로도 예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와야 은혜받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장단기 결석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믿음이 없더라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 믿으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자녀가 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 어려워서 교회 가기 어려워요 뭐하기 어려워요? 예배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되는 게 너무나 성공하고 잘 되면요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되는 게 없으시죠?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과작돌과 장결자들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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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